크흠 크흐 크흐 안녕하세요. 유튜브 영화사진 라조입니다. 매일매일 고급진 영어 단어, 오늘 제가 가져온 단어는 depressed depress입니다. PPD, PPD는 파라뇨을 고통한 정신에 대한 반응이 발생합니다. 호르몬의 경력이 빠르게 색상으로 떨어지고 심각한 감염에 더 강한 감염을 내년에 그래서 ppd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적어 하나 읽으시죠 약자 풀 때 stand for라는 단어 쓰거든요 ppd stands for postpartum depression 이렇게 하시면 되요 산후우울증, baby blues라고도 하죠 보시면 ppd is a perinatal mood disorder 산후우울증이 산후 전후에, 산전후에, 이게 perinatal, 형용사의 뜻이고요 mood disorder, 통체력 collocation 그래서 정서장애 이겁니다 근데 caused by physical changes in women 조심하세요 바로 women 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챙기시죠 physical changes in 까지 누구한테 생기는 신체 변화 이렇게 챙기시면 되고요 여자한테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게 초래하는 게 초래해서 disorder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뒤에서 꾸미실 때는 항상 그 사이에 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누누이 말씀드릴 거고 그냥 외워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ppd is a perinatal mood disorder which is caused by 신체 변화가 생기는 원인이고요 hormones drastically shift and drop 그럽니다 호르몬이 엄청나게 이렇게 collocation도 챙기시죠 drastically shift 엄청나게 바뀌다 이렇게 쓰겠죠 그 다음에 change나 shift 같은 단어들은 어지간하면 스톰트 쓰지 마세요 우리말로 바뀌어진다 이렇게 하지만 그냥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능동의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누누이 말씀드린 이거 drop 있죠 상승과 하락을 스톰트 안 쓰죠 그래서 얘도 be dropped 또 하면 이상하구요 또 collocation drastically drop 이런 거 챙기시면 좋겠죠 엄청 떨어졌다 그래서 호르몬이 엄청나게 바뀌고 떨어집니다 뭐 한 후에 after we have babies 우리가 아기를 가진 후에 그 다음에 comma 찍고 ing 이것도 많이 써보세요 장문할 때 결국 뭐 하면서 이런 모양을 써요 그래서 paraphrase 바꾸고 보시면 이렇게 해도 되죠 after we have babies and cause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초래하면서 뭘 초래하면 emotional repercussions 감정적인 나쁜 영향을 초래한답니다 그래서 repercussions 그 단어고요 이게 effect랑 비슷한 단어이기 때문에 복수 취급하셔야 돼요 그래서 repercussions 혹은 나쁜 뜻이거든요 그래서 bad effects 혹은 a repercussion 혹은 a bad effect 센다는 걸 생각하시고요 뭐 하면서 나쁜 그 결과를 초래합니다 근데 that are made even more severe 그게 심지어 더 심각해진대요 severe 이 단어도 챙겨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코러케이션 외우시면 되겠죠 be made more severe be made severe be made worse 악화되다 이렇게 챙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even은 옛날에도 했던 것 같은데요 비옥 강좌 even more, allow more, still more 이렇게 챙겨주시면 되고요 더 악화된답니다 언제? when we are sleep deprived 우리가 수면 고갈됐을 때 deprived는 동사를 보시면 paraphrase 좀 바꾸시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babies can deprive women 혹은 mothers 혹은 new mothers of sleep deprived somebody of 이것도 중요합니다 deprived of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women are deprived of로 쓸 수 있지만 deprived of는 없어요 deprived women of로 가셔야 됩니다 그죠? 차이 느끼시고요 그래서 명사라고 하면 이런 거겠죠 수면 고갈면 sleep deprivation 이렇게 챙겨두시면 되고 그 전체 내용은 그거였어요 산후우울증 겪는 게 뭐 괜히 그 뭐 괜히 이 사람의 성격이 이상이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죠? 호르멘 변화기 때문에 가정에서든 사회적으로든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리스닝 한번 꼭 들어보세요 one is an antidepressant for mood swings one is an antidepressant for mood swings 하나는 항우울제입니다 우울증 치료제예요 원료에서 mood swings 이렇게 챙겨두시고요 그래서 급작스러운 기분의 변화 그래서 기분 변화가 많은 사람은 she is moody 혹은 he is moody 이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이 depress의 누앙스를 들이면요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버튼 누를 때 어떤 그 그런 말 구분하죠 글 쓸 때 formal이냐 informal이냐 글에 쓰는 말이 있고 안 쓰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딱딱하게 쓰면 press the button이 아니라 manual 같은데 depress the button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항우울제가 뭐 결국은 자기가 정신적으로 극복을 해야 되는 거지만 그 우울증과 관련된 그걸 반응을 이렇게 호르몬을 이렇게 약간 눌러주는 느낌이래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antidepressants help depress the hormones associated with depression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항우울제가 도움이 됩니다 뭐 하는데 아 눌러주는데 depressed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그죠? 어떤 호르몬을 associated with 관련된 뭐와 관련된? 우울증과 관련된 depressed의 누앙스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보통 아시죠 그죠? 아 뉴스 들으니까 참 기분 안 좋을 때 그러면 it depresses me 혹은 it's such a depressing news 이렇게 하죠 아 죄송합니다 뉴스는 어거 없죠 하여튼 it's such a depressing news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혹은 그 작물 좀 해보시면 it depresses me to think that it'll soon be winter 아 곧 겨울이 될까 이럴 때 혹은 이렇게 하셔야 되죠 it is depressing 하셔야 되죠 it depresses me 이렇게 하셔야 되고 it is depressing to think that winter will soon but it'll soon be winter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사로 가시면 이런 거죠 그 뭐야 depressingly 이렇게 되는데요 아 참 그 뭐 맥 빠질 정도로 이런 느낌이죠 맥 빠질 정도로 슬픈 이야기 하면 a depressingly sad story 뭐 맥 빠질 정도로 점수가 이상하게 형편없이 나와서 그러면 a depressingly low score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we depressed the stock to the point where we can buy 50% we depressed the stock to the point where we can buy 50% to the point where 이런 것도 챙기세요 어느 지경까지 그 다음 where 다음에 설명하시면 돼요 우리가 반으로 살 수 있을 지경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죠 지금 보시면 제가 강의하는 이카노미시티에서 가져온 질문인데요 내용은 그거였어요 이제 코로나가 있죠 그래서 리모트 워킹 원격근무 재택근무 많이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거 이제 뭐 소셜 갭 인이퀄리티 그 불평등이 더 심화된다고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뭐 가게를 가서 뭐 일을 한다든지 혹은 호텔 옆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많이 이제 일자를 잃게 되셨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은 집 살 열일이 없지만 전문가들은 그래도 코로나가 있어도 집에서 리모트 워킹 혹은 워킹 프롬 홈 집에서 일하면서 계속 살아가잖아요 근데 나가지를 않으니까 돈이 쌓이겠죠 그래서 이제 쓸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집을 늘리죠 그러면서 불황인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미국도 그렇고요 전세계적으로 호황되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블로그 링크 한번 꼭 참고해 보시고요 가시죠 일단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시죠 가시죠 그래서 as well as 부터 보시면 이런 거 있죠 she as well as i 하면요 이즈에요 그래서 논리도 보시면 논리 a as well as 논리 b 하면 b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글 쓸 때 그렇게 하죠 장문 하실 때 뭐 그런 문제도 많이 있지만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딴 얘기를 했다가 다시 돌아다녔습니다 그럴 때 as well as 쓰시면 돼요 가보시죠 그래서 만들 뿐만 아니라 monthly mortgage payments 통칠로 콜록케이션을 외우시죠 다달이 내야 되는 부동산 대출 이자 이자 내는 거겠죠 monthly mortgage payments 이 다달이 내는 이자 집이자를 더 affordable 좋은 단어 하죠 그럴 돈 없으면 I can't afford it 이렇게 하죠 더 금전적으로 값 내낼 수 있을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데 진짜 얘기하러 옵니다 low raise 이건 저의 얘기에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전 세계 나라들마다 돈을 풀죠 생계 자금도 지원하고 그러면서 또 뭐합니까 경기 부양하기 위해서 이자율도 낮춘 잔 말이에요 그래서 low raise 그 얘기입니다 낮은 interest raise 정확히 말하면 그거죠 낮은 이자율이 만듭니다 집이 더 attractive 두 개 단어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네요 금전적으로 괜찮아 affordable 매력적이 attractive 키워드는 attractive 그죠 as well as 쪽은 affordable 그래서 affordable 하지만 더 attractive 매력적으로 만든답니다 because 왜냐면요 they depressed returns on alternative safe investments 나오지 여기 depressed 그래서 depressed returns 그래서 뭐 요게 수거 부터 있어요 return on investment 얘가 수거에요 그래서 뭐 투자대비수기 ROI 그래서 alternative 대안적인 다른 이렇게 하시면 돼요 other 다른 더 안전한 그 투자처에 대한 수익을 떨구죠 그죠 집이 더 좋으니까 집이 더 수익이 좋으니까 그래서 그 수익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다른 집 외의 투자처에다가 그래서 depressed returns 이렇게 하셔야 되고 뭐 수익이 줄면 depressed earnings 그죠 뭐 bet 좀 뭐 또 순수익이 줄면 depressed profits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푹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조금 있다가 또 할 건데요 일단 보시면 depression 하시면 저거죠 이게 길 같은데 보면 움푹 들어간 구덩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depression에요 그래서 뭐 there was a depression in the ground and I tripped and fell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웅덩이가 있었는데 내가 톡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there were two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s of the great depression its severity and its length never before or since has an economic crisis been so bad or lasted so long there were two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s of the great depression its severity and its length never before or since has an economic crisis been so bad or lasted so long 예상을 하셨겠죠? 그죠? 공황입니다. There are two distinction characteristics of the Great Depression. 두 개. Distinguishing은 뭐냐면 구별하다, 구분짓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s, 통째로 콩글로케이션을 외우시면 되겠죠? 구분짓는 특징, 뭐를요? 대공황. 근데 보시면 공황이 디프레션이거든요. 경기침체 이런 게. 근데 G가 대문자, 그 다음에 D가 대문자, 맨 앞에 더까지 쓰면요. 뭐 스타인백의 소설 같은 게 나왔던 1929년에 있던 대공황을 얘기해요. 그래서 세계 2차 대전까지 연결됐다는 그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도 많죠? 코로나가 지금 저 뒤에 나오는데 그 심각성과 그 지속기간으로 봤을 때 그때랑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고요. 영상 꼭 보세요. 자, 대공황을 구분짓은 두 개의 구분짓은 특징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콜론 있죠? 콜론은 뭐냐면 수학의 1 더하기 1은 2에서 등호 는이에요. 똑같다는 얘기, 앞이랑 뒤이랑. 부연 설명할 때. 뭐냐면 It's Severity. 아까 봤던 Severe에서 나온 거예요. 심각성. 그 다음에 It's Length. 그 다음에 길입니다. 존속기간, 경과기간. Never before since. 그 전에는 한 번도. Since 원래 뭐가 있냐면요. Never before since the Great Depression 있는데 뺀 거예요. 그러면서 since가 뭐가 됩니까? 만약에 Since the Great Depression 전체사죠? 여기서 뭐가 된 거예요? 그때 이래로. 부사가 된 거예요. 이렇게 쓴다는 걸 챙겨주시고요. 그때 이래로 한 번도. Has an economic crisis been so bad? 경제공황이, 경제위기가 그렇게 나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버 끌고 오셨어야죠? 그 다음에 on은 뭐냐면 모른다는 투구죠? 하나 예를 든 거니까요. 혹은 or last is so long. 그렇게 오래 지속된 적이 없었대요. 하나 말씀드릴 건 뭐냐면 도치입니다. 그래서 원래 문장을 보시면 원래 문장을 만들어 드릴게요. 아까 왔던 since에 the Great Depression 넣어서 보시면 an economic crisis has never before. 콤마 한 번 넣으면 되겠죠? since the Great Depression, 콤마 닫고 been so bad or lasted so long.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도치가 왜 쓰는 거냐면요. 와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이런 적을 강조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빼시면 돼요. 강조할 것만. 앞으로 뺄 건 그거죠? 그때 이래로 한 번도 우리말이 그쳐서 그때 이래로 한 번도 그죠? 그걸 앞으로 빼시면 뒤에는 뭐냐면 음음을 만들어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는 이거죠? an economic crisis has been이죠? 그런데 앞으로 나가서 never before, since가 빠졌으니까 이걸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has an economic crisis been 원래는 an economic crisis has been 이거 하시죠? 아 됐고요. 그래서 뭐 economic depression 이렇게도 많이 하죠. 표현으로. 경기 침체에서 그렇게도 얘기하죠. 그래서 depression과 recession을 구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경제학자들 얘기고요.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코로나가 지금 세계 경제를 뭐 누르고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COVID-19 has depressed the world economy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에요. We've seen time and time again when Republicans can't win outright as far as votes then they resort to what many would call cheating. Voter suppression is an issue all over the United States. We've seen time and time again when Republicans can't win outright as far as votes then they resort to what many would call cheating. Voter suppression is an issue all over the United States. 그래서 depression은 D에요. 프레스 하는 건데 그래서 부정적인 D구요. 지금 보실 건 뭐냐면 suppression입니다. 그 submarine처럼 수면 이렇게 떠 있을 때 수면으로 오는 걸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그 느낌으로 보시죠. We've seen time and time again 우리가 time and time again 계속 왕왕 종종 이렇게 하시면 되죠. 봐 왔습니다. 왜 이것도 보세요. 해석하실 때 공화당원들이 분명히 outright 그죠? 빤하게 자명하게 can't win 이길 수 없는 곳에선 상황에선 그래서 where 쓰셔도 되고 여긴 문명상 못 쓰셔도 되겠습니까? when 쓰셔도 돼요. 이럴 때 where나 when 쓰셔도 된다는 얘기고요. 그런 상황에서 as far as votes 원래는 저겁니다. as far as votes are concerned 그래서 as far as a is concerned 추겁니다. 뭐뭐로에 관한한 표에 관한한 미국 정치에요. 그래서 민주당, 공화당이 있는데 그때 한번 설명 드린 것 같은데요. 여튼 공화당원들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then they resort to what many would call cheating 여기 보시면 what many would call 이런 게 삽입이에요. this is what I think bad 이렇게 하시는 거죠. this is what I think is bad 그런 식으로 삽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원래는 이거죠. they resort to cheating 그들이 속임수에 기댄답니다. resort to 통증을 챙기시고 여기서 뭐냐면 뭐 최후의 볼일을 때 a last resort 이렇게 해요. 그래서 표에 관한한 그들이 명백하게 이길 수가 없을 때 그들은 what many would call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칭할 뭐에 의존한답니까? 속임수에 의존한대요. voter suppression is an issue all of the United States. 그래서 누르는 거죠. 그래서 아 이게 지금 뒤에 할 단어랑 있는데 이게 우리말로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느낌으로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예문 많이 외우시고요. 그래서 투표를 이렇게 누른다는 게 뭐냐면 지금 미국 전체의 문제라고 하는데 지금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도 문제가 되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그 뭐 병이 확산되고 사람들 많이 모이면 안 되니까 social distancing 그럴 때 투표소를 백인 쪽이 많이 사는 곳은 투표가 한 7분이나 10분이면 1인당 한 명씩 한대요. 근데 흑인들이 많은 곳은 몇 시간 한낮을 기다리기도 한답니다. 이런 게 일종의 voter suppression이에요. 그래서 surprise 동사에서 온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죠. 그 신화가 그 시위가 뭐 아주 막 재빨리 진압됐다 그러면 the protest was suppressed quickly enough 그렇게 한 되죠. 그때 suppressed 그 다음에 웃음을 참을 때 I was trying to suppress my smile suppress a smile suppress anger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게 suppressed 된 왕수입니다. 여기다 depressed 안 쓰고요 oppress 안 쓰고요. religion 이런 거 하신 분들이 내용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희잡 이런 거 하신 분들이 이 희잡 우리가 사우디 같은 데서 여자들은 운전 못 하고 하는데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그 외에 더 있다. 꼭 들어보세요. 보시죠. religion does not oppress me 종교가 날 이제 이거죠. 업은 뭐냐면 against the nuance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죠. The bike is leaning against the war 하면 자전거가 벽에 기대했을 때 서로 누른 느낌이에요. 그럼 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누른단 말이에요. 종교가 절 억누르거나 탄압하거나 억압하지 않습니다. My beliefs do not oppress me. 제 믿음이 절 탄압하거나 억누르지 않습니다. 그럼 뭐냐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It is this preconceived notions and judgment. 이런 겁니다. 이것만 챙기시죠. It하고 저 뒤에 보시면 That 있죠. It is that이에요. 만약에 제가 길에서 larger를 봤을 때 I saw larger on the street. 근데 내가 본 건 larger였어 그럴 때 It is larger that I saw on the street. 강조할 것만 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강조 많이 나오네요. 보시면 제 믿음과 종교가 날 압박하는 게 아니라 이 preconceived notion 혹은 preconceived ideas 똑같은 생각하시면 돼요. 외우실 건 뭐냐면요. 통체로 외우시고요. conceive가 생각하다예요. 생각을 품다. 이런 거든요. conceive an idea. 근데 미리 생각했으니까 뭐냐면 preconceived notion preconceived ideas 선입관 챙기시면 되겠죠. 이 선입관과 judgment 미리 자기들이 혼자 생각해 놓은 판단입니다. don't judge people 이렇게 하죠. 그래서 아, 제가 분명히 그럴까 이게 judge의 누황스예요. 그런 것도 챙겨 두시고요. 그런 선입관과 판단입니다. 뭐가요? that you bring to the table 당신이 음... 제기한 그래서 bring to the table 통체로 collocation이고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raise for discussion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뭐 거기서 뭐 오늘 뭐 얘기하실 거 있으세요? 뭐 문제 있어요? do you have any issues that you want to bring to the table?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가시죠. 다시 아, 이 선입관과 판단입니다. 여러분들이 논의하고자 했던 이 선입관과 판단 그러니까 영상 보시면 그거죠. 시작한 사람들은 이럴 거야. 그죠? 근데 그 선입관과 판단이 that make me oppressed 나를 억압되게 느낍니다. 그죠? 아, 그 다음에 it is this preconceived notion and notions and judgment that make me lose my confidence 또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지금 선입관과 판단이 저를 만듭니다. 요거죠? 사역동사 배우셨죠? make somebody 원형이에요. 그죠? 내가 뭐하게 나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now compress your lips to create your embouchure enough for the tip of your little finger and blow into the hole gently like so 이제 compress어요. 그래서 그냥 코 저거죠? 앞에 그 어두가 어두가 뭐냐면 코어프레이션 같이 하는 거예요. 코 그래서 compress 이렇게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파일 압축할 때 compress data 혹은 files 이렇게 하죠? 보시죠? now compress your lips to create your embouchure 그럽니다. 트럼픽 불때 이렇게 하는 이 모양이 이게 embouchure 에요. 음악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혀를 이렇게 compress lips 하세요. 뭐하기 위해서? 이런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요. you know for the tip of your little finger 이런 거 챙기세요. little finger 새끼손가락이고요. 끝에 딱 맞게 오는 거에요. 그 다음에 and blow into the hole gently 그 다음에 구멍으로 부드럽게 호흡 불어보세요. 이거 전체도 보세요. 이거 말하려면 되게 힘들겠죠? 이런 걸 다 외우시면 회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회화 like so 이렇게 말이야 호흡 하죠. 그죠? 하나가 빠졌네요. 그래서 염전하거나 spray my ankles 그래서 염전하거나 삘을 때 뭐하냐면 차가운 거 이렇게 되죠? 물 같은 거 그 뭐냐면 그걸 cold compress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육통 많이 있고 힘들 때 뜨거운 물 마사지 하죠? 뜨거운 거 팩 같은 거 그런 걸 cold compress 라고 합니다. 전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알차고 깊이 있는 단어 하나 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